자세히 클릭하여 탭들을 표시합니다. 쾌적한 성능과 게임을 위해 컴퓨터의 속도를 높이려면, Windows 10이 시작될 때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지 제어합니다. Windows 버튼을 클릭하고 작업 관리자를 입력합니다. 결과에서 작업 관리자를 선택합니다. 필요한 경우 자세히를 클릭하여 탭들을 표시합니다. 시작 프로그램 탭을 클릭하여 Windows 10이 시작될 때 시작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봅니다. 컴퓨터 기능에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응용 프로그램만 비활성화합니다. 예를 들어, 비활성화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은 브라우저 백그라운드 서비스, 미사용 프로그램,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시작 시 비활성화하려는 시작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,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. 하드웨어 드라이버 같이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비활성화하면, 일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. 원하는 모든 시작 응용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면,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. Windows가 시작되고, 비활성화된 응용 프로그램의 시작을 막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